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맥진, 이효석 짧은 비명에 그는 문득 뛰어올랐다. 기계 소재에 밤을 새우느라고 극도의 피곤에 술취한 듯이 꿈꾸는 듯이 의식이 몽롱한 그는 가벼운 전류나 받은 듯이 뛰어올랐다. 전신은 부르르 떨리고 숨도 크게 안이 나온다. 전능률과 속력을 다하여 회전하는 모터 앞에는 직공들이 벌써 담을 쌓고 있었다. 또 그의 결론은 전류와 같이 빠르다. 또 기계의 희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누가? 순간 호기심보다도 불안과 공포의 염이 그를 꼭 잡았다. 직공들은 물론 기사들도 감독들도 벌써 모여있었다. 그도 간신히 그 틈에 끼어서 그 희생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또다시 가벼운 전류를 받았다. 전신은 잠깐 동안 화석이 되었었다. K일줄이야. 그는 그의 마음에 착각이나 아닌가 의심하고 또 한 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또다시 거대한 현실의 힘이 그를 꽉 잡았다. 피의 세례를 받은 듯이 그는 전신 피투성이를 하고 엎어져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푸른 얼굴은 헬스카여지고 눈은 움푹 파였다.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바퀴에 쓸려 들어가서 넘어진 것인 줄을 즉시 알았다. 그 지옥의 고통을 목격하였을 때 그는 등날에 새파란 칼날이나 받은 듯한 촉감을 느꼈다. 누구나 그 국면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도 아무 선우책도 모르고 그의 고통을 인용하는 듯이 묵묵히 목격하고 있을 따름이다. 무서운 불안과 동요가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도 이제 숙명적으로 저렇게 될 것이오. 그것도 멀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였을 때에는 암암한 절망의 빛이 돌았다. 마수같이 괴물같이 공장 한복판에 군림하고 있는 시커먼 모터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 듯이 여전히 밉살스러우리만큼 태연히 돌고 있다. 신경을 가리가리 찢고 정신을 살랑케 할 만한 음향을 요란하게 내면서 그리고 사람 피로 포만하였다는 만족과 과긍의 잔인한 웃음을 무섭게 띄우고 있었다. 무서운 마수, 도살자. 그는 모든 기계를 저주하였다. 아니, 기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것을 부리는 현대 문명을 그리고 거기에 부딪혀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마침내는 그 희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들의 운명을 저주하였다. 케인은 벌써 기력이 다 빠진 듯이 팔을 쭉 뻗치고 단말마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견디지 못할 고통보다는 차라리 속히 죽음 오기를 애원하는 눈을 빙긋이 뜨고 그는 더 참을 수 없었다. 동료의 무한한 고통과 초조를 측면으로 더 들여다볼 수 없었다. 불이 철으르 흐르는 시선이 또다시 앞모토를 향하더니 얼굴은 무서우리만큼 엄숙하여졌다. 그는 미쳤다고 모두 생각하였다. 그는 주먹에 힘을 불끈 주고 가슴을 쑥 내밀었다. 그리고 단번에 부셔치우겠다는 듯이 모터를 노란 눈동자로 노리더니 다음 순간에는 그리로 향하여 성난 사자같이 앞장선 영웅같이 일직선으로 맥진하였다. 위험해! 하는 동료의 소리에는 귀도 안 기울이고 피료 이효석 얼음장으로 짜놓은 굴속 북극 같은 방 그 속에 시간이 가고 주림이 오고 무서운 척 추움은 가길 가기로 그들 그의 철을 씹어먹으려 한다. 그는 혼까지 얼어버렸다. 다만 아직도 살아있기는 하지 하는 희미한 의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방 한쪽 구석에서 마저 마저 죽어가려는 처는 어떻게 되었던가? 아니, 벌써 죽지 않았나? 죽음 차라리 죽음이 오너라. 죽음은 안식이고 영원의 망각이라. 저도 죽고 나도 죽고 아니, 나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 그런데 그대로 죽어? 나무 불 그래, 나무만 있으면 바람은 천지를 뒤집으려는 듯이 불고 추움은 점점 협박하여 온다. 아니, 나는 어리석게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 그는 새로운 자극이나 받은 듯이 자아에 돌아오면서 중얼거린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다. 적이 문 앞에 협박하여 있고 죽음이 멱살을 잡고 있는데 생각을 하다니 너무도 어리석다. 일을 해야지. 그래, 일 지혜를 있는 대로 짜내고 수단을 다 써서 손과 발을 돌려야지. 거기까지 생각하여 왔을 때 그의 두뇌 속에서 무서운 희망의 빛이 번득였다. 나무 그래, 거기에는 거기에는 산같이 쌓여있더라. 산같이 그 나무만 있으면 알른처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나도 그래, 나도 좀 더 살 수 있지. 좀 더 하며 그의 양팔은 무의식적으로 허공을 껴안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무서운 결심의 빛이 보였다. 웅크렸던 몸을 쭉 펴고 우선 처에게 시선을 보았다. 하늘 밑에 하나인 사랑하는 처를 얼어주기는 나야말로 참 못생긴 녀석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할 수 없었겠지. 어떻든 용서해다오, 하는 말마디가 마저 목을 넘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감상적 정서가 그의 목을 꾹 눌러 거의 눈물까지 나오려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억지로 그는 새 정신을 돌리어 아니, 이제 불을 갖다 주마, 불을 하며 애달픈 위안과 힘없는 자신을 남겨놓고 굴속 같은 방을 나왔다. 독한 바람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칼날을 가지고 그의 불을 애우려 하였다. 바람과 싸움하면서 걸어가려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지옥에 가는 듯도 싶었다. 필요, 생의 본능, 그야말로 무섭다. 그 앞에 무엇이 있으랴? 하느님도 천당, 지옥, 감옥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절절한 필요, 불꽃 같은 생의 본능, 진실한 사람의 요구. 이렇게 그는 막연히 생각하였다. 그는 벌써 오려는 곳에 다 왔다. 그곳은 두어집 걸은 이웃집이었었다. 반쯤 열려있는 대문을 가만히 들어서 눈이 켜놓았던 뜰 한쪽 구석까지 왔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장자까지를 보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갑자기 그의 목을 꼭 쥐여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심장은 벌떡벌떡하기 시작하였다. 가만히 있거라. 저게 누구야? 아니다. 아직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이진 않는다. 아니. 보면 어때? 있으면 어때? 그런데 이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도 좋다. 철창, 콩밥, 그까진 다 무엇이야? 다만 지금만 살아가면 좋다. 지금만 내일 모레 그걸 누가 알아? 다만 지금만 살아가면 뒤에야 아무 일이 일어나거나. 마침내 그는 대담스럽게 나무에 손을 넘짓대었다. 그러나 그는 떨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하였으나 전신이 무섭게 떨려져 왔다.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팔에 한 개비, 두 개비씩 옮기고 또 떨리는 손은 장작개비에 대었을 때 어쩐 일인지 빠지질 않았다. 그는 조급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잡아당겼다. 그 순간이다. 뜰 안편에 무서운 음향을 진동시키고 위대한 산을 헐어버렸다. 세상은 끝났다고 그는 직각하였다. 그 다음 순간에는 오 그 다음 순간에는 마치 마술사의 그것과 같은 주인의 무서운 눈에 부닥친 그는 알재훈 총 끝에 받은 새와 같이 부르르 떨고만 있었다. 여인 이효석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 그는 피곤하여 길복판에 쓰러진 동행을 분리시킨다. 온 천지는 회색 분위기로 변하고 고요히 잠들어간다. 앞에도 뒤에도 험한 산맥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온 겨울 동안 침묵이 계속되어 고요하고도 무서운 사람의 그림자도 구할 수 없는 산중이다. 눈은 세상을 정화시키려는 듯이 대지를 포용하고 요 십여일간은 통행이 젊어였던 것 같이 도로는 전연 분간할 수 없다. 깊은 눈구덩이에 새로운 도로를 개척하면서 그들은 진행하였다. 금절성으로 부르짖는 찬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협박하고 모든 것은 전율한다. 새의 무리도 어느덧 폭신한 둥우리 속에 다 돌아가고 세상은 물속같이 고요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사나운 재별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소나무는 마저 넘어져 가면서도 독한 바람과 암투하고 있다. 일생을 위하여 진실하고 격렬한 쟁투를 침묵 속에서 계속하고 있다. 눈바람은 그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발은 점점 뒤로 태각하는 듯도 하다. 그들은 광막한 벌판도 표박하고 높은 절벽 위로도 헤매이고 꽤 쓸쓸한 묘지 부근도 방황하였다. 그러나 더 걸을 수는 없다. 안색은 푸르러지고 감각은 마비되고 발은 더 떼어놓을 수 없다.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또 정신을 잃고 그만 쓰러져버렸다. 그에게는 이제 동행을 일으킬 힘도 안 남았다. 다만 자기들의 운명을 알아주는 듯한 별을 우러러보았다. 그러나 푸르고 처참한 웃음을 띈 별은 오히려 공포의 염을 일층 더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절망, 전율, 공포의 염이 이제는 도리어 그의 굳센 의지를 환기시켰다. 용기를 흥분시켰었다. 태연이 부르짖는다. 동무야, 일어나라. 가자. 우리는 가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가야 한다.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 우리의 감각을 잃을 때까지 가야 하겠다. 나는 더 갈 수 없다. 나의 발은 감각을 잃은 지가 오래다. 춥고, 어둡고, 어렵다. 그래도 가야 한다. 이 고개를 넘어가자. 행복의 고개를. 행복의 새는 너무도 험하다. 물론 험하나. 우리의 생에는 험하고, 적막힌 길이 많다. 그리고는 반복된다. 춥고, 어둡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한다. 어디까지라도, 아무리 하여도, 우리는 여기에서 체제할 수 없다. 깊은 암흑의 바다에서 헤매일 순 없다. 밝은 곳으로 광명으로 돌진하여야 한다. 나가자, 동무야. 자, 나의 손을 붙잡아라. 그들은 역시 걸음을 계속하였다. 무거운 보조로, 눈바람은 간단없이 휙휙 컹컹한 금은 밤 속에 불고 있다. 그래서, 나의 손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공부한다고 생각해,